자, 그럼 이제 2부 들어가 볼까요? 박정희 시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왜 울까요? 군복 벗기 싫어서요. 저게 박정희의 전역식입니다. 그 뒤에 눈매가 매서운 사람이 박정규예요.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남산의 부장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가 누구냐면 차지철의 전임자입니다. 박정규야말로 남산의 부장이 되고 싶어 몸부림을 쳤던 그런데 부장이 못 됐어요. 박정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차지철이 없고 시비직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서 군복을 입고 최고회의 의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자꾸 선거하라는 거예요. 박정희는 싫었죠. 군복 입고 계속하면 좋은데 귀찮게 왜 선거를 하라고 하느냐.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이 미국한테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특히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냉전의 쇼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서방세계는 남한을 공산세계는 북한을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잘 돼야 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있어. 그런데 왼 사람이 군복 입고 나서는 내가 대한민국의 대장이야 하고 나서 의시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집권을 미국에서 아니고요. 박정희가 집권하는 거 좋다. 그런데 하려면 군복 갖고 해. 박정희가 불안하고 못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박정희가 아니라 그때 군부는 박정희의 동기들, 선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내 말을 들을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군복을 입고 자기도 군부 내에서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군복 벗고 나와. 박정희가 실어서 눈치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군인들한테 누구 박정희 대신 선거 치르고 대통령 할 사람 있어 없어. 그러면 사람들 다 내가 해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어쩔 수 없이 군복을 울면서 벗었습니다. 잉잉잉잉 울면서 벗은 거예요. 그때 명언을 남겼죠. 다시는 대한민국의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바원과 어디 만화에서 그 불행한 군인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제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선거도 또 재밌었어요. 여러분 우리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사상 논쟁이죠. 색깔론. 빨갱이 색깔. 빨갱이 이제 촥 칠하는데 사실은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논쟁이 제일 치열하게 벌어진 게 63년 대통령 선거인데요. 거기서는 순례가 누굽니까. 공격을 누가 했을까요.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하고요. 빨갱이도 몰린 게 박정희예요. 이거는 제가 그 자료를 찾아갖고 많이 소개를 하고 다른 강연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련자 아닙니까. 숙군 당시에 48년, 49년 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48년 말부터 숙군이 시작돼서 박정희가 49년 초에 잡혀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는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건데 봐줘서 무기징역이 됐죠. 그래놓고서 또 봐줘서 왜 박정희가 조직을 다 부렀기 때문에 남노당이 우리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포닥치였거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제가 죽을 뻔한 얘기 잘못했다가 조선일보한테 군역을 치렀었는데 팀이 줬었는데 그때 박정희가 사실은 사용받는 거였거든요. 원래 박정희보다 못한 사람들 다 사용받았습니다. 박정희급이면 당연히 사형인데 구형은 사용에 무기징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가 만약에 그때 사용을 받았더라면 사용이 집행됐더라면 그때 죽었더라면 박근혜는 태어나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얘기는 저만 한 게 아닙니다. 조갑제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트위비 조선이 말을 어떻게 비틀었냐면 박정희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저는 죽었으면이라고 했는데 죽었어야 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아주 제가 그게 언제 그랬냐. 국정교과서 파동 때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강연에서 한 얘기를 그거는 고등학생들한테 한 강연이 아니고 전문가들, 예술계 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모임자주에서 한 강연 그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은 어떤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역사선생님도 아니고 영어선생님인데 담임시간에 틀어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교육이 이렇게 빨갱이들 천재가 돼버렸다. 하고 들고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참 웃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 선거가 얼마나 웃겼냐. 나중에 투표함을 열어보니까요. 사상 논쟁을 안 했었으면 윤보선이 당선되는 거예요. 사상 논쟁 덕분에 박정희가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디서요?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들이 다 박정희 찍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빨갱이로 많이 몰렸을까요?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 전라도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순 사건이 있었죠. 여순 사건 때 전라남도 동부지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민간인 학살 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그냥 빨갱이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을 천재였죠. 그리고 또 한국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경상도나 서울에서는 6.25 때 6.25 때 많이 그러는데 전라도 가면 얘기가 달라요. 인공대라고 합니다. 즉 완전히 전라도 지역에 점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라도의 사람들이 공산당 세상이 됐을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협력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다 맞아 죽거나 산으로 들어가 맞았죠. 서울이야 유격투쟁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서울에 있다가 부역죄로 당했는지 모르지만 전라도 쪽에서는 다 구역구역 지지산로 한 10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빨치산이 아니라 그냥 피난민인데 또 부역죄로 처벌돼서 처벌받을까 봐 피해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역죄로 다 잡아 죽이고 토벌하고 이렇게 되니까 빨갱이로 몰려서 서른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린 다음에 이제 하소연을 한 겁니다. 나를 이렇게 빨갱이로 몰렸는데 억울해 미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한민당 계열의 메카시즘을 분연히 궐교해서 과감히 투쟁하여 없애버립시다. 그런데 어때요? 연조제 폐지하겠다. 신원조회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에 피해를 받았었던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요? 전라도 사람들이 왕창 지지했습니다. 지금 지역감정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때 그랬어요. 그때 63년 대통령 선거다 영호남 지역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박정희 고향이 경상북도 아니에요. 경상북도에서 박정희가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55%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몇 퍼센트를 얻었을까요? 57% 얻었어요. 지지 고향보다도 더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연조제 같은 거 없애겠다. 색깔로는 없애겠다. 빨갱이로 몰리는 사람들? 그거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지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선거가요 전부 15만 표 차이 났거든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박빙의 선거였는데 박정희가 호남에서 35만 표를 씁니다. 박정희는 호남표로 당선된 거예요. 호남표도 어떤 표? 호남 빨갱이 표.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 비슷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김형욱이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63년 대통령 선거 때 중앙정보부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67년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이것도 이제 3선 개헌으로 가는 길의 부정선거인데 이때 윤보선 후보가 욕심을 냈어요. 내가 또 하겠다. 박국사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나가서 일단 이제 큰 표차로 깨졌습니다. 큰 표차로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건 68 부정선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바로 했는데 왜 68 부정선거 7대 국회의원 선거 68 부정선거를 많이 얘기하느냐 박정희가 3선 개헌을 노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목포까지 가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지방에서 국무회의를 선거 때 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 누가 나오냐면 김대중 후보가 침 맞이 아닙니까? 김대중 후보를 죽이기 위한 그런 부정선거까지 치렀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었고 거기서 그 부정선거의 결과 공화당이 압승을 하고 그걸 토대로 뭘 했습니까? 3선 개헌을 한 거죠. 3선 개헌. 그 3선 개헌을 해갖고 뭘 했습니까? 4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6.8 부정선거고요. 3선 개헌을 해서 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온 겁니다. 미어도 다시 한 번 하고요. 미어도 다시 한 번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71년 대통령 선거를 조금 있다가 댓글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조금 더 위로 올라갈까요? 더 더 더 더 네 거기쯤부터 보죠. 네 됐습니다. 또 BS초이스님이 흑곰님하고 또 반갑게 제어하셨네요. 또 저를 응원하러 오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흑장군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백선엽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백선엽도 구명을 했고요. 뭐 김창룡이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TV권님 죽었어야 아이고 저는 저 말 보면 무서워요. TV조선에서 엄청 했습니다. 조갑재도 처음에는 진보 언론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박노현님 글쎄요 진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사상은 보수였던 것 같아요. 다만 올바르게 보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진보가 됩니다. 저는 장준하 선생님 사상은 끝까지 보수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상은 보수적이라도 역할이 진보적일 수 있죠. 난 조갑재 기자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남산의 부장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는 게 11.6 사건 아닙니까? 그 11.6 사건의 발단이 된 부마항쟁 부마항쟁을 제일 잘 그린 것은 조갑재 기자가 쓴 유고라는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 쓴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도 남산의 부장들 영화 만들 때도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마항쟁을 그리려면 그 책을 안 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그래요? 아니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시고 영풍문고에 아, 인천영풍문고인가요? 네, 영풍문고는 제 책을 누가 잘 진열해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인천영풍문고에 없나 봅니다. 창비에서 좀 보시면 주문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댓글이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SBS 스페셜 칼의 현대기를 봤습니다. 인사해 주셨네요. 식탐단원지님 무슨 얘기냐면 칼의 현대기 제목을 재밌게 뽑았는데 검사들 얘기입니다. 검사들 얘기인데 저는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바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많이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꽤 됐습니다.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TV 켜놓고 딴 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었습니다. 그거 보셨던 모양이네요. 재고란에 없다라고 나왔네요. 인터넷 주문하셔야겠네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진정한 보수면 참 좋겠는데 진정한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책 소개해 주신다고 우리 홍의홍이님의 바쁘십니다. 책이 나왔군요. 책이 키가 컸네요. 키가 커졌어요. 키만 키만 오른쪽의 가운데 아니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고요 됐습니다. 댓글 밑으로 다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